독일 호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영필입니다. 외국 오케스트라를 보면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그리고 프락티칸트라고 하는 실습생 그리고 여름에 많은 음악 페스티벌에서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와 같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정말 많은데 이런 데서 저희가 또 평소에 만나 뵙지 못하는 멋진 지휘단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연주를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프로단원으로서 일할 때 정말 값진 그런 경험이 됩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학생들로 이루어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게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선배 오케스트라 음악가로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해 볼게요. 와서 재밌게 같이 좋은 음악 만들어 보아요. 많은 지원 바라고 8월 대구에서 만나요. 안녕